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으켜 세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기를 주의하며 조언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빗줄기 아래서 흠뻑 쳐져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시는 분 박수로 영광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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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됐지요다 박수로 영광 그룹 그룹 할렐루야 스피치얼리 일렉트리티 프랜스 및 영적 전기가 통하는 시간 영적인 그 전기가 삼천만 볼트의 전기가 막 날 통해 흐르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강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냥 왔다 가지 말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충격판을 맞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에 흠뻑 쳐져가기를 주의하며 조언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아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맛을 보고 가기를 주의하며 조언합니다 저는 오늘 2장 21절 24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영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내 영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여러분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해 있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곳 이스라엘 땅은 우리와는 반대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러죠 그때 파종하는 겁니다 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과 6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들은 추소합니다 이것을 선미적으로 봤을 때 이 약속을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섬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성령의 비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비가 이른비로 내릴 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그분을 모셔라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변호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소와 폐독과의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300년 동안 이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늦은 비를 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림 직전에 내릴 비 마지막 추수 대추수 때 그 추수가 끝나면 그 비도 그칩니다 그리고 심판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추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그런데 18세기부터 차스피니 디엘 무디 조한 예슬러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부터 성령의 비가 늦은 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전세계 도처에서 성령의 기름붐 하나님의 종두를 통해서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요에서 2장 21절 22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땅이여라는 말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하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미로다 들짐승더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나며 싹이 나며 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기철과 그리고 그 그 건기철이 있죠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절은 동선 그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포시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냥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면 땅이 즐거워합니다 순식간에 비가 내리자마자 그 언덕배기 그 그 골짜기들은 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의 풀들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어? 거기에 어? 어? 벌레들이 뛰기 시작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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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들이 다시 다의 힘을 얻고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푸르르고 열매를 먹고 꽃이 나는답게 피기 시작하죠 비 하나가 내리니까 그냥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에 비가 내리면 갓증 때문에 비틀거리던 사람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 내가 가는 곳에 비가 내리게도 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도 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도 와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한번 갑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거래오라면 찬양할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의 빗줄기 우리의 빗줄기 우리의 빗줄기 이 말씀처럼 단비가 내리면 모든 생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받지 못해 메마른 심령을 감으로 메마른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으로 메마른 땅 은혜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은혜의 피가 내려야 됩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은혜의 사람이 있어야 빗줄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가 피가 내리도록 간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에 사람들이 비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려면 소가 풀을 뜯어야 되는데 그 푸른 하늘에서 피가 내려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피가 내려야 그 풀과 그 꽃들이 꽃을 피니 볼이 날아다니고 볼이 날아다니고 그 꽃을 꿇을 꿇을 먹어야 또 꿇을 낼 수 있으니 골국은 피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땅은 하늘문이 열리고 피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15년째 다니고 있죠 바싹 말라서 먼지만 풀풀거리고 거기에는 온갖 그 풀들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야생 돌짐승들이 비틀거리는 걸 봅니다 그 거대한 기린도 목마리고 쓰러집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맹수사자 하이에나들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만 내리면 눈을 의심할 정도로 푸른 초음과 습지로 탈바꿈하고 온갖 동식물들이 생기가 가득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식룡에 메마른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볼 때는 찬란한 그런 문화가 꽃피고 있고 그들의 밥상에는 참으로 듣도 보도보다는 음식들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보면 바싹 말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나다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릴 생명의 비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든 모르고 그냥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내가 와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은치 케냐 가부사나 부암부암부암 이렇게 불러요 가나 예수 두베움부암 가나 예수 두베움부암 거기서 하나 알 수 있는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예요 케냐 땅이 메말라 갑니다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비를 케냐 땅이 메말라 갑니다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비를 오 주 예수여 비를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찬성하는 이 찬성에는 지금 자기가 사는 땅이 풀들이 주고 가고 짐들이 주고 가는 그 비를 다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찬성은 그 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원약의 비였습니다 케냐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비를 은혜의 빛줄기를 내려나라는 그런 고백에 찬양했다는 걸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게요 우리도 그런 비를 구하며 찬성했던 적 있죠 빈들의 많은 불같이 한번 가자 우리 박수 힘차게 하면서 갑시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빛소리 들려 산철이 춤을 추네 봉비로 내리는 성령 봉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크로리언니 하늘 큰 박수 주님 경광 할렐루야 지난주에 하와이 갔었죠 하와이의 한 인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제 설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그냥 저 식사 대접하려고 줄을 썼습니다 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순서를 잡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다음번에 와서 하겠다고 그냥 전부 다 저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얘기 참 감사한 얘기죠 안 감사해? 그냥 굶겨서 보냈어야 돼? 감사하죠 하와이는 말 그대로 우리는 하와이 가면 그냥 따뜻한 신혼여행 가는 허니문 여행 가는 곳 이 정도만 알았던 곳인데 태평양 한가운데 굉장히 깨끗하죠 왜냐하면 그 한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 쪽으로 가면 5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이쪽 반대로 오면 우리 한국으로 8시간에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섬이니까 정말 청정한 곳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미국의 마지막 주 속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고 또 혜택도 받기 때문에 잘 사는 곳입니다 너무나 하늘이 맑고 물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사 먹으려고 했더니 호텔에 물도 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뭐 저판기도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수돗물을 퍼먹으라는 거예요 수돗물이 파는 것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하하의 소물은 지하수를 꺼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안반에 나온 지하수를 꺼내 먹는데 그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또 영적으로 메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피가 내려 빗줄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가서 그 빗줄기를 열어서 봤습니다 그들이 그 영혼이 그 은혜의 빗줄기를 맞고 나니까 흥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강고를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좀 센 목사고 온다고 강고했어야 우리 신랑도 데리고 왔을 텐데 그냥 강고가 그냥 그래가지고 제 신랑 안 데리고 온 걸 너무 후회했다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또 가야게 생겼어요 거기에 더 큰 교회에서 나를 또 초청을 하신다 하와이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하신다 그래서 초청하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인상이 달라지네 전에는 네가 가라 하와이 해놓고는 가지 마라 하와이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제 친구 초등학교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아내는 큰 해집을 하는데 하와이에서 최고 큰 해집을 합니다 40년 동안 물려받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예인들 일본의 연예인들 정계, 광계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에요 한 달에 며칠이 얼마나니까 쭈뼛쭈뼛다가 2,500만원 번대 하루에 하루에 2,500만원 번대 또 안 놀라는 거 봐 2,500원이 아니고 자기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왔다니까 저를 그냥 풀컷으로 막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었는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 목적은 그 하와이에 저를 초청한 교회 은혜의 빗줄기로 한번 내려서 은혜의 소락비를 맞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친구로 교회 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라고 말이죠 초등학교 친구라고 올 때도 선물을 한 번짜리 막 갔다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친구 좋은 게 이래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한 번 더 안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지난주에 교회를 같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나무 하나가 아주 큰 나무예요 나무예요 나문데 이 나무가 너무나 커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죽기 직전인 거야 뿌리는 보니까 살았어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캐가지고 혼자 막 했는데 이쪽으로는 캐지는데 이쪽 뿌리가 안 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포기장고 끝까지 이걸 캐가지고 이걸 들어다가 교회 마당에다 심었어요 네 그리고 물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그게 내 친구인 거야 네 내 친구가 아주 큰 교회의 제목이야 그 하와이의 제목인 거야 이 친구가 네 그런데 하와이를 살 수 있는 위대한 제목인데 이 친구가 시험에 들어갖고 은혜의 빚을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메마른 땅이 돼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러면 이제 뿌리까지 말라버릴 상황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든 그 힘을 빼가지고 빼가지고 그거를 들고 가서 다 교회에다 심었어요 네 그래서 내 친구한테 마지막 떠나는 때 친구야 너 꼭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박수 한번 해요 아 내가 기뻐더라고 네 너무 기뻐 네 그래서 돈을 한 몽치 줘 이렇게 달러 백달러짜리 한 몽치를 줘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놀래기는 자기 아버지 갖다 주라고 줘 그래서 내가 감동을 했어요 네 이거 좀 우리 아버지 좀 전해주라 아들이 나는 딸러를 부모님한테 그래 주는 건 처음 봤어 아들 낳아도 될 것 같아 음 아들 가리신 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가 15년 동안 아버지 모신데 집도 사드리고 네 또 이렇게 아버지가 무슨 뭐 병원에 필요한다고 네 굉장히 큰 돈을 주더라 네 우리 아버지 전해달라고 근데 참 이게 효자고 사람도 마음이 예뻐요 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친구를 보면 사업자 좋은 차를 모으고 다니죠 돈도 많이 벌죠 아름다운 아내가 있죠 네 그 네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네 나는 그걸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 친구가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다 하오에 가기 전에는 카토릭 신자였대요 근데 하오에 가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기독교를 개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다시 또 교회에 신겨줘서 굉장히 보람있고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영혼은 은혜의 담비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걸 사모해서는 안 돼요 다시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라 본문 2장 23절 24절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을 얻은 자녀를 말해요 약속받 우리 크리스토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비를 내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내리게 될 거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입니다 다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신령한 복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축복도 신령한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신령한 축복이죠 아멘이시죠? 10편 107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사모해야 주십니다 여러분 신유를 사모할 때 병고침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비를 위한 성부가 되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왜? 사모하기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성부로 살고 있다는 사모함을 여러분 영적인 그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 한 박수는 걸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권두십들왕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확보해놓고 이 땅에 그것 얻어야지 이 땅에 그것 다 얻고 나면 그때 신령한 것 때는 늦으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선한 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령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다음 차선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우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땅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논에만 비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비가 내려요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특별 스페셜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자기만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하는 자기만 주는 바로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하나는 당신이 메시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여기서 내려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거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쑥스러우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갔을 때 나를 기억만 해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런 소망을 가졌느냐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 박수 그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의 비를 특별한 성룡의 비를 삼아야 됩니다 그 비를 맞고 나면 내가 삽니다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생기야 들어갈 지여다 생기야 들어갈 지여다 마른 뼈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뼈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말라버린 뼈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야 들어가라고 면용하는 순간에 뼈들이 와다닥 다다닥 하면서 제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가죽이 입히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말라버린 겁니다 발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리면 은혜의 빗줄기를 맞으면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생기가 있을지어다 그 생명 속에 생기가 임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연히 듣고 천안을 돌다가 우연히 든 자들에게도 이 말씀의 빗줄기가 그 신명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 하나님께 박수 그리니까 할렐루야 어젯밤에 11시가 넘었는데 설교 준비 온 거 마지막 정리하고 인쇄를 하려고 그러는데 카톡 문자가 떴다고 저에게 집사람이 갖다 줬어 그랬더니 혈액암으로 고탱단한 혈액암이 백열병인 줄 알았더니 혈액암과 백열병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혈액을 타고 암세포가 계속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 붙어버리면 암이에요 너무나 고통이 심요 그런데 그 방송을 이렇게 하단에 물을 주다가 기독교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을 키워놨는데 하단에 물을 주는데 어떤 목사가 소리조리 치르면서 열정으로 보금을 전하는데 베란다까지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저렇게 열정으로 보금을 전하고 물 주다가 어? 나 곧 거실에 와서 설교를 들었대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제 설교가 수백평이 확 떠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하루 종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혈액암으로 이제 투병하고 있는 그래서 하루 종일 제 설교를 듣는데 확신이 왔다니 그런데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얼마나 고통으로 울고 있다고 아내가 카톡을 묻자 제가 11시 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오니 통증은 사라져라 혈액을 타오르는 암세포 사라져라 그리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끊었는데 통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정말로 전화로 전화를 통해서 그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킵니다 하나님의 개발을 통증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암세포가 사라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것들이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승리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것들을 인별하고 이것들을 추방하고 자유화시기를 죄력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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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용 한 글을 읽어요 할렐루야 제가 노래를 하나 작사했습니다 찬송을 작사했는데 내 평생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곡자가 중요한데 작곡을 잘 아는 사람이 곡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서울교회 집사님 가운데 친동생이 유명한 대중가요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히트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던 분인데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노랫말을 좀 지었는데 찬양 가사를 지었는데 곡을 좀 붙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붙여서 보냈습니다 내 영혼 갈망하오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내 안에 은혜의 삶을 흐르게 하소서 이런 노래입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샘을 흐르게 하소서 내 안에 은혜의 피가 내리게 하소서 이거 노래를 어디서 들을 수 있냐 그레이스 김 CD에 들어 있습니다 가수는 그레이스 김이고 저는 작사가인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좋은 노래입니다 내 안에 은혜의 피가 내리게 하소서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소서 마치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흘러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싱싱해지는 겁니다 생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강하의 이장님 안 보이는가 갑자기 강하의 이장님 반짝이는 나는 반짝이는 분들을 찾고 있는데 여기 서장님 반짝이고 계시고 유학님 반짝이고 계신데 강하의 이장님 안 반짝이고 있어가지고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녁에 왜 달려오라고 그러세요 예? 벌써 벌써? 뭐 하다가 모내기 하다가 벌을 세버려서 그분이 벌을 건드렸구만 벌이 괜히 모내기 사는 사람은 세지 않거든요 나 시골에 살아서 모내기에다가 벌 세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괜히 벌 건드렸어 제가 볼 때 꿀 따먹으려고 벌은 자기를 안 건들면 안 쏩니다 우리 강집사님은 나이가 드셔도 개우장이시네 벌을 많이 세셨구나 축하드린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벌을 세면 그 약이 됩니다 부어서 그렇지만 한 가지 교회다님의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범에 이렇게 소풍 많이 가죠 날씨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청량 음료들 마시잖아요 콜라 코카콜라 환타 이런 거 절대로 야외에서 그걸 캔으로 마실 때 그냥 마시다가 놓고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당분이 있기 때문에 벌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캔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걸 시식합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이거 마셔버리면 벌이 놀라가지고 햇바닥을 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햇바닥을 쏘어버립니다 내 친구 목사가 유치원 원장이었는데 유치원 200명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로 놀러갔어요 에버랜드 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분 좋게 한 잔하고 딱 해서 이제 마셨는데 말벌이 텃바닥에 쏜 거예요 3시간만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얼굴 3배 돼버려요 죽을 뻔했습니다 강시사님은 사망지경은 아니죠 사망지경이었으면 연락 왔을 텐데 연락하는 것은 무소식이 섹시라고 알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받을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 사모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을 장소는 예배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가면 이게 정말 뭔가 이게 어둡고 침침하고 지루하고 이런 교회 한 달만 다니면 우울증 제대로 걸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생기가 있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선용에 비가 내리는지 아니면 개맘으로 감으로 메말라버렸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으면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온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그 시간에 맞춰도 우리가 나오되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전화하고 가장 멋진 미소를 조합해 드리고 가장 최고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래 하지 않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 그 영혼을 위해 은혜의 소낙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여러분 Ask the Lord for rain in the springtime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는 때에 하나님께 Ask the Lord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It is the Lord who make the storm code 여러분 스톰이 뭡니까 강력한 소낙비 강력한 소낙비를 He gives the showers of the rain of men 그냥 비를 단순히 구했는데 그냥 강력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봄비 때의 봄비 시간의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요하 곧 구름을 일기하시는 요하께 비를 구하라 봄비는 비가 오는 때인데요 다 구하지 않아도 비가 올 때요 그런데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내린다고 당연히 내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가 효용이 없어요 그 비가 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릴 때 지금 은혜의 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소낙비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비는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를 구할 때 그 은혜가 흡족해 내리는 겁니다 감으로 맨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받으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를 귀히 써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새임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요아를 악망한 자는 새임 새임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나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콧불소처럼 달려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는 걸 그릴 걸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들이 계실 것 가끔씩 우리가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창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감기가 갑자기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들은 놀리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쉽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증세가 오면 몸살 감기 증세가 오면 뭘 먹어야 돼? 예? 지약을 먹으라고? 뭘 먹어? 타이네로를 먹어? 뭘 먹는 게 있는데 내가 먹는 게 있는데 아스피린 말고 가루 있잖아 물 타먹는 거 뜨거운 물에 타먹는 거 뜨거운 물에 타먹는 거 감기 증세가 왔을 때 테라플루 그렇지 누가 테라플루라고 그랬어 나는 그 회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한 적이 없어 저 양반이 했지 테라플루를 먹으면 좋아 그러면 몸살기가 사라져 초기 감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맛이 그 메론 그런 가루 같아 그래서 비타민C 가루인가 아무튼 비타민을 대빵하게 먹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거 먹고 나면 감기 있어요 그러면 마치 내 마음이 우울해져 갑자기 막 두려워 그러면 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은혜를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같은 비타민C도 제약회사가 다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회사 다 달라 어디 회사에서 많으냐 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비타민C를 먹는 게 좋아요 테라플루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만들 어디 가서 먹어야 은혜를 그렇지 박수 한번 쳐요 아니 교회는 교회인데 신천지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 마린의 송도의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그리니 어디 교회에 가야 돼? 안 들려 어디 교회? 기포에 가할게 박수 그래 그래 할렐루야 거기서 제조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공인을 받아버렸어 제가 그러니까 믿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 목사가 은혜는 된 것 같은데 저 가짜가 아닌가? 이래버리면 은혜가 제대로 못 들어오지 그래서 기포 영광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은혜는 전부러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한 박수는 거야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큰 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큰 비 손악비를 주겠다는 말이 큰 비인데 이 큰 비가 구약성경에 노아의 홍수에 내렸던 비를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 큰 비였습니다 온 세계를 온 그 지구를 다 덮고도 나올 만한 비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의 비는 온 천하를 생명의 강수로 덮어버릴 만한 비입니다 그것이 우리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비가 내리기 위해 저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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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는 그런 그리 할렐루야 비를 구하면 손악비를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면 큰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한 번 박수로 그리구 하늘로 두 손 벗쳐 들고 우리 주의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비를 내려줘 주의 3장에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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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en to you said it the led to act good can oh thank you s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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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nd